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지능과 정보 강의 Information Theory, 정보이론하고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이거 관련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의가 되겠구요.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KL Divergence 같은 개념들이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도 많이 쓰이는 거라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왜 머신러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 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혹시 또 잊으셨을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엔트로피는 정보량이라고 했잖아요. 비트 수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만약에 분포가 y라고 했을 때, 그 분포 y의 심보들을 얼마나 인코딩하는 데 들어가는 비트 수가 몇 개냐. 이것에다가, 만약에 이걸 잘못된 디스티비션, y의 핫을 가지고서 비트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정보의 양이 잘못된 분포를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최적화가 덜 돼서 비트 수가 더 많게 되겠죠. 필요한 비트 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차이를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밑에 y, i 하고 곱하기 로그로 해서 y 해석을 곱하는 방식으로 쓰고요. 마이너스가 붙는 건 밑에 y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이게 그 확률에서 곱셈으로 쭉 했기 때문에, 덧셈으로 바꾸려고, 시그마로 바꾸려고 로그를 취한다는 얘기는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시간은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것. 그리고 엔트로피 자체는, 크로스 엔트로피 자체는 언제나 엔트로피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최적화된 엔트로피와 똑같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가 엔트로피와 같애지게 되고, 어쨌든 최적화가 안 됐으니까 당연하게도 비트 수가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큽니다. 항상. KL-Divergence는 크로스 엔트로피와 엔트로피의 차이, 그래서 얼마나 더 필요하냐, 이것을 계산하는 거고, 나중에 Generative AI에서 Generative Adversial Network에서 GAN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또 한 번 등장하게 될 거에요. 이번에는 이것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엔트로피 개념에서 이것들이 머신러닝 쪽에서 왜 잘 쓰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차후에 강의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학습을 하기 위한 파라메터들, 이것을 하이퍼 파라메터하고 파라메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비용을 결정을 해요. 이것을 Cost Function이라고 부르죠. Cost Function이 있어야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해서 지금 실제 값과 관찰된 값과의 차이를 가지고 계속 그래디언트라고 그러죠. 이 경사에 따라서 맞춰가는 겁니다. 차이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많이 움직여서 파라메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바꿔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작으면 조금 덜 바뀌고 이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 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수식이 필요한데, 이것을 Cost Functio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Cost Function에 기초를 두고,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 통해서 파라메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가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조금 자세한 강의는 차후에 따로 만들거구요. 근데 이제 Cost Function으로 제일 유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Minimum Squared Error입니다. Minimum Squared Error입니다. Minimum Squared Error입니다. 보통 이제 수식에서 보면 여기 y-i와 y-i가 있죠. 이것은 관측치이고, 여기는 예측치죠. 예측한 Prediction 값에서 실제 값을 뺀 것을, 차이가 나는 것을 제곱으로 해서 이것을 쭉 더하고, 엠브레이를 하면 Minimum Squared Error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구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통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라서 차이를 계산하는 Cost Function으로 이것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다른 통계, 선형 통계 쪽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많이 쓰는데요. 신경망에 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이 신경망은 보통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쓰게 되는데 Weight Matrix, W라고 되어 있는 Weight Matrix에다가 여기 X 값들을 곱해서 3개에서 나온 바이어스 플러스 B를 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X하고 Y에 대해서 그려내는 함수를 정의를 하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는 여기 쓰이지는 않았지만 Y는 WX 플러스 B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Z가 우리의 Prediction을 하는 거니까 Z는 WX 플러스 B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이것을 MSE 관점에서 풀어서 쓰자면 이렇게 일단 M1A를 하고 여기 SIGMA Z, 여기 SIGMA는 우리가 흔히 ACTIVATION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0하고 1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SIGMOID 펑션 같은 것들을 많이 써요. 이게 Prediction 값이고 여기에서 실제 값을 뺀 것에다가 제곱을 하면 이걸 쭉 더하고 M1A로 나누게 되면 이게 Minimum Square Error에 해당하는 Neural Network의 Scouse Function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머신러닝에서는 Gradient Descent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Gradient Descent에 Gradient라는 것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울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분값이잖아요. 미분은 DRIVERTIVES라고 해서 미분값인데 그러면 W와 B값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WAIT MATRIX과 BIOS 값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COST Function에 대한 미분값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값을 제가 미분을 한 내용을 따로 이렇게 수학을 너무 어렵잖아요. 수학을 많이 다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관인 줄 이게 왜 하는지만 설명하는 쪽으로 제 강의는 주로 많이 끌고 갈 건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버리면 이게 미분값이고 유도는 안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B에 대해서 한 건데요. 보시면 여기에 Sigma Z에 대한 미분값이 곱해집니다. 여기도 Sigma Z에 대한 미분값이 곱해집니다. Sigma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Activation Function이라고 했는데요. 이 Activation Function인 Sigma Function 같은 종류의 미분이 형태가 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Sigma Function이 보통 1 플러스 2 마이너스 t 분의 1 이렇게 쓰는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도 0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도 0이고 가운데는 0.5 0일 때는 0.5가 나오고 2 분의 1이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값이 0하고 1 사이에 수렴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0하고 1 사이에 구겨 넣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Sigma Function을 잘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5 이하이거나 이쪽에서는 거의 다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6 넘어가는 데는 거의 1이죠. 그러면 그 말은 여기 이게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기울기니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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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겠습니까? change가 없잖아요.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almost no change. 그렇게 되면 그 말은 결국 미분 그레이디언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다가가게 되면 업데이트 해야 되는 미분값이 너무 작으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계속해서 공전하는 거죠. 이게 바뀌는 것은 없고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학습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Minimum Square Error를 쓰게 됐을 때 Sigmoid Function으로 Activation Function을 곱했을 때 이것을 같이 미분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경망에서는 Minimum Square Error 같은 것들을 Cost Function으로 잘 쓰지 않아요. 다른 것을 쓰겠죠. 아니면 Activation Function을 다른 것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신경망 관련된 발견과 초기 중요했던 논문들을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 거에요. 그래서 Cross Entropy를 Cost Function으로 많이 씁니다. Cross Entropy를 Cost Function으로 쓸 경우 Cross Entropy Cost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작업이 이거냐 저거냐 분류 작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핫 엔코딩이라고 그러죠. 원핫 엔코딩이라고 해서 Soft Max 라고 하는 펑션을 쓰게 되는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얘기를 드릴 거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맞으면 1 이게 틀리면 0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값이 쭉 모아진 값이 어떤 것 이상이 됐을 때 1 이렇게 하면 둘로 딱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1하고 0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로그 로 취향값을 통해서 Cost를 계산하게 되면 만약에 Y가 1일 때 Cost를 Minus Log 여기는 H라고 썼지만 이것은 G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Minus Log 1 Minus H Theta X 라고 해 놓고 이게 Y가 0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Y가 1일 때는 이렇게 나오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Cross Entropy와 비슷한 모양이 돼요. 이것을 한꺼번에 수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Minus Y Log 가로 열고 H Theta X 그 다음에 1 Minus Y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Binary Cross Entropy의 분포와 비슷한 값이 돼요. 1일 때도 0이고 0일 때도 0이고 그런데 가운데가 1분의 1 되는 이런 스타일의 분포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래서 이게 Cross Entropy 형태를 띄게 되는데 이게 Cost Function으로 좋은 점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 만약에 잘못된 결과를 받아냈을 때 Penalty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Y가 1일 때 우리가 예측치를 0이라고 했다. 거의 무한대값의 Cost 가 나오게 되고요. Y가 0일 때 Y-1일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Cost 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Penalty를 많이 줄 수가 있으니까 잘못된 예측을 하지 않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겠죠. 이것은 Cost Function으로서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Activation Function에 넣어서 Sigmoid Function에 넣어서 미분을 하잖아요. 미분을 해도 미분식을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저도 수학을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G-Y로 곱하는 선형의 값이 나옵니다. G-Y 곱하기 XI 여기도 G-Y로 바로 비례하게 되어있죠. 그렇게 되면 Gradient가 G-Y라고 하는 Prediction Error G-Y는 Prediction G가 예측치고 Y가 실제값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에러 값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Gradient가 에러 값에 비례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학습이 굉장히 잘 일어나겠죠. 만약에 loss가 크면 클수록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Convergy가 빨리 일어날 것이고 반대로 loss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만 업데이트 해야지 이런 식으로 Convergy가 슬로우하게 시작하면서 엉뚱한대로 튀어나가는 다이버전스 를 막을 수 있게 돼요. 이런 Sigmoid 펑션 같은 것들을 쓰는 코스트 펑션을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의 로그가 들어가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의 코스트 펑션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에 대해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활용도 하고 잘 쓰이게 되는 거죠. 오늘 강의는 사실 좀 어려우셨을 거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걸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신경망 관련된 이론들 그다음에 신경망의 그레이전트 디센트라든지 이런 신경망 기본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서 이것들을 얘기를 더 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KL Divergence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디에 쓰인다는 것을 미리 예습한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다룰 테니까 오늘 좀 이해를 못 했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실 원래 인포메이션 세어리하고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를 2강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 다음번에는 조금 색다른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